자 우리 제목 다함께 ppt 봐도 되고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랩런트 24 현장을 살리는 파수 망대 자 베드로전서 2장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얘기하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알겠죠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의 별명은 왕같은 제사장 자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2학기 시작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WIC 1강 제목 뭐였나요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2강은요 미래 살릴 파수 망대를 만들어라 3강은요 미래 살릴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 WIC 메시지를 랩런트들은 매일 정시기도 시간에 다락방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상황 사람의 말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 누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 2, 3강 정리합니다 시작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플랫폼 시대의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눈을 가지면 파수 망대 2, 3, 7과 맞는 학업이면 반드시 세계 살릴 수 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WIC 메시지를 우리 노트도 우리 랩런트들한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차례앱에 드릴 때도 그 노트 가지고 오늘 랩런트 있더라고요 그 WIC 우리 노트 적은 거 그거 메모한 거 계속 봅니다 보고 하나님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 우리 말씀 받았는데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요? 차단하지 마라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게 맞다 틀렸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요?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너는 바보야 너는 못해 너는 틀렸어 그것도 그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말에도 차단받지 말고요 또요 환경에 가난하다 돈이 많다 잘 산다 그것도 아니에요 환경에서도 우리 랩런트들 차단받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랩런트 기도한 것처럼 무한대 무한대의 묵상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말에 솔깃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뭐라 한 말이 꼭 그 말대로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람의 말들을 어디 찾아가죠? 무당 점치로 찾아가잖아요 TV에 있는 연예인들이 풍수지리 이런 것들 믿는다니까요 침대를 이쪽에 두면 네가 앞으로 인생이 잘 안 될 거야 거울을 현관 앞에다 두면 안 좋아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말 불신자들 얘기하는 운명이죠 여기에 차단받지 마라 왜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무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다 감춰있기 때문에 차단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 정말 눈하고 귀하고 둘 다 안 들리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거의 사람처럼 행동 못해요 어린 시절 근데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귀하고 눈이 다 안 보인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눈하고 귀가 안 보인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아주 정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후 19개월 만에 이 친구가 눈하고 귀를 못 쓰게 되어버린 거예요 누굴까요? 19개월 만에 눈하고 귀가 안 들려요 아니요 크로스비는 의사의 실수로 안 보이게 됐죠 맞아요 헬렌 켈러예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태어나고 19개월 있다가 열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사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망이 없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 친구에게 어떤 선생님 찾아옵니다 몇 살 때 찾아올까요? 일곱 살 때 일곱 살 때 선생님 한 분이 찾아와요 그 선생님 이름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상 봤죠? 집중훈련 때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앤 설리번이라는 이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빠가 술만 먹으면 애들을 도드려 패는 거예요 아빠가 술만 먹으면 막 자녀들을 패고 아내를 패고 결국에는 엄마가 여덟 살 때 죽어요 엄마가 여덟 살 때 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빠가 술만 먹고 애들을 패는데 애들 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애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메사수제스 병원에다가 버려집니다 동생하고 근데요 동생하고 버려졌는데 문제는 이 설리번이 동생이 또 엄마처럼 죽어요 그리고는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정신병을 앓으니까 친구들 다 놀리는 거예요 너는 바보야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와서 정신병 걸린 너 때문에 우리 학교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요 어떤 한 분의 간호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정신병 그 어려웠던 모든 부분도 치유받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말로 이 설리번이랑 이 아이가 영혼의 치유를 받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상까지 받게 됩니다 학업이 안 됐었는데 학업까지도 잘 돼요 그래서 이 설리번이 몇 살 때 헬렌 켈러를 만나냐면 21살에 헬렌 켈러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헬렌 켈러를 50년 동안 도와줍니다 엄청나죠 설리번이는 사람 사람들 다 놀렸어요 정신병자야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무슨 말에 바뀌었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들 차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단받지 마세요 헬렌 켈러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려도 교육자로 정치인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차단받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뭐라 하셨냐 따라합니다 눈 눈이 발라야 돼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면요 따라합니다 지키고 살리는 지키고 살려야 돼요 파수꾼은요 남을 미워하고 정제하고 판단하고 그게 파수꾼 아닙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내 공부를 살려서 2, 3, 7 나라를 살릴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보호금 가진 지도자다 알겠죠 지도자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상강에서는 뭐라 하셨죠 2, 3, 7과 맞는 학업이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맞아요 반드시 2, 3, 7하고 맞잖아요 따라합니다 작은 일 도전해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언어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영어 알파벳부터 시작했대요 그거 아주 베리굿 잘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내가 2, 3, 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해야겠다 이번에 언어 준비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요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뭐냐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도전해요 따라합니다 머리 딱 손 올리세요 머리에 딱 손 올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머리에 지혜와 집중력과 천재성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 좋은 머리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알겠죠 2학기 시작하잖아요 랩런트들 뭔가 큰 거 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해외 유학 가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갑자기 천재가 되고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되고 아니에요 우리 스티브 잡스 영상 봤죠 우리 집중훈련 때 봤잖아요 무슨 아예요? 입양아예요 입양아는 뭐예요? 고아였어요 스티브 잡스 고아였어요 입양아였어요 근데요 그 부모가 차단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따라합니다 작은 일에 복음으로 도전해요 2학기 때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공부하면 2, 3, 7에 관련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만남의 축복 이게 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다예요 우리 랩런트들 2학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생님 붙여주실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상 보고 계시지만 그냥 학원 보내고 그냥 학교 보내요 그냥 어린이집가가 애들 맡겨요 맞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애들 뭐 하는지 그 학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학원 선생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왔을 때 확인해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 유대인들은 학교 가서 뭐하고 오라 하죠? 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질문하고 오라 하잖아요 질문하고 오라고 그렇게 따라합니다 작은 일과 2, 3, 7 알겠죠? 학교 다니는 게 그냥 매일 학교 가가 그냥 선생님 공부하고 그거 아닙니다 학교 갔다 와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뭐 배우고 왔는지 부모님하고 포럼해야 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돈 15만 원 20만 원 내고 학원 다니잖아요 어떤 학원은 영어 학원이 50만 원이더라고 그러면 학원 가가지고 학원만 보내고 엄마 아빠 바쁘니까 그냥 와요 그럼 숙제해요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포럼 포럼해야 돼요 그냥 학교 보내고 그거는 아니죠 따라합니다 만남의 축복 네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서론에 따라합니다 플랫폼의 기도 아침에 모닝타임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남 오늘 내가 할 공부 오늘 내가 할 일을 한번 적어보는 그것 자체가 엘리트 규모예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나고 내가 어떤 학원 가고 내가 어떤 친구 만나서 몇 시에 놀고 그 타임 테이블이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사미 하나님 아침에는 어떻게 기도하자 했죠 아침에 아침에 기도 생각나는 사람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 이게 어디에 임하도록 내 영혼에 하나님 충만케 해달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아침에 기도하고 내일 학교 갑니다 아침에 딱 기도하면 그러면 낮에는요 봅시다 자 요거 기도 나중에 해보고요 낮에는 무슨 기도예요 파수꾼의 기도 데이타임이죠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어 왜 그렇지 이게 왜 이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오늘 왜 이럴까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뭘 붙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붙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학교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학교 갑니다 하나님 교회 갑니다 하나님 친구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 이마개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사건 일을 무슨 기도하라고요 축복기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공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내 집에 있는 경제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 우리 엄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무슨 기도예요 안테나의 집중기도 나이타임 밤인데 밤에는요 말씀을 확인하고 꼭 정리하고 메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볼게요 이제 2학기인데 랩런트들 주보에다가 이름 쓰세요 요게 일주일 동안 내가 누릴 서미타임입니다 요거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보를 열고 요 안쪽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요 있어요 알죠 요거를 랩런트들의 보금선구는 꼭 써야 됩니다 알겠죠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그리고요 오늘의 말씀 붙잡아요 요 란이 있어요 그러면 요 란에 강단의 말씀 키워드 기도 제목 실천사항 다 있어요 그러면 요거 따라서 밤 시간에 메모하면 돼요 메모하고 사진 찍어서 반별로 올리세요 이번 주에는 뭐하라고요 메모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게 2학기 미션입니다 2학기 때는 계속 이거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넘기면 서밋 정시예배 있습니다 찾아야 되겠죠 서밋 정시예배 순서 다 있어요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그러면 혼자서 신앙 고백 깊은 찬양 성경 말씀 기도 수첩 묵상기도 성구 쓰기 전달하기 237 헌금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서밋 기도문 요거 읽으면 돼 따라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읽으세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것을 하는 시간이 없다 뭔가 시간 갈수록 안 될걸요 뭔가 힘들다니까요 랩런트들 따라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시예배 내 혼자 못하겠다 그럼 선생님 전화해 주세요 선생님 카톡으로 해요 카톡으로 해놓고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 카톡으로 시작 보내놓고 읽고 끝 하고 선생님 같이 끝 하면 되잖아요 페이스톡 보이스톡 줌 다 있잖아요 그걸로 따라합니다 정시예배 요거 한번 해봅니다 알겠죠 그럼 전사님 합니까 전사님 해요 전사님 혼자서 찬양하는데 집에서 누가 듣기나 말기나 혼자서 찬양합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정시예배 꼭 2학기 계약하는 이 순간부터 딱 시작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기도만 전도학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어제 전도학입니다 자 전도학 제목 시작 랩런트의 기도 현주소 우리 이때까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전도학 계속 보고 있죠 전도학은 우리 랩런트의 꼭 서론이든 결론이든 하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서론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시도 도전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 뒤에 녹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터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안될 겁니다 일단 시작을 하세요 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어쨌든 잘 안될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시도하세요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또 이래 자꾸 도전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 딱 생기도록 이렇게 하도록 됩니다 금방 안돼도 괜찮아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시스템 지금 뭐라 하셨어요 잘 된다고요 잘 안돼요 근데요 지금 딱 계약하면서 우리 지금 2학기입니다 9월달이죠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 시상식 하고 나면 초등부 마무리 그럼 4학년은 소년부 올라갑니다 4학년 손 들어볼까요 1회 우리 이쁜 랩런트들이 소년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3학년 손 들어볼까요 3학년 랩런트들이 이제 4학년 되겠죠 따라합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팅하세요 우리 이때까지 이럴 때부터 만약에 나는 한 개도 안 했다 나는 다락방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괜찮아요 오늘 2학기 때부터 하면 됩니다 영적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따라합니다 말씀 우리 집중 훈련 때 간단하게 기도 수첩하고 오늘의 말씀 정리했잖아요 한 줄로 하면 돼 한 줄이 많다 그러면 한 단어 따라합니다 한 단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요 상구상 기도 우리 랩런트들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상구상 기도하고 간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상구상 기도하고 전호사님 상구상 기도하고 학교 갑니다 문자 하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상구상 기도하고 문자 하라고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상구상 기도하고 학교 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아까 장모님 얘기하셨죠 원네스의 기도 원네스의 체험 그 기도 자 따라합니다 오늘의 전도 내가 하는 공부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지 뿌리는 것도 전도지만 언약 잡고 공부하는 거 언약 잡고 학교 가는 거 언약 잡고 하는 모든 것들은 따라합니다 전도 피아노 치는 것도 언약 잡고 피아노 치면 전도 노래도 언약 잡고 노래하면 그것도 전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따라하면 영작 시스템 요것만 해도 우리 랩런트들 나가서 이겨요 나가서 이겨요 이것만 이것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시작하고 시작하고 시도하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월요일날 전도사님 못했어요 강서윤 월요일날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하면 되나 안 되나 그 다음날 하면 돼 그럼 화요일날 못했어 그럼 수요일날 하면 되나 안 되나 주아야 화요일날 하면 돼 그럼 목요일날 못했어 그럼 토요일날 하면 되나 안 되나 토요일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시작만 해도 된다 알겠죠 시작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미 시스템 이거 잠깐만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조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24, 25 영혼의 응답이 온다 24 시작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진다 비밀이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 25 시작 어디에 가도 답이 보이고 어디에 가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된다 3번 영어 시작 우리의 사역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한 와 진짜 멋있죠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만약에 말씀 잡고 학교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한 개라도 붙잡고 학원 가서 기도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다 그러면 24 한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생각나는 사람 20 사는 사람 그러면 무슨 응답이 와요 25 모든 것에 답이 보여요 모든 사람 만나는데 와 응답이에요 문제 터졌는데도 응답이에요 가난한데 응답이에요 와 그리고요 마지막에 영원은 뭐라 하셨죠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넌 하나님 작품이야 그 새 쌍둥이가 있는데 새 쌍둥이 세 명 다 같은 배에서 나오고 일란성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성격 다 똑같을까요? 아니 성격이 다 틀리더라고 엄마 배에서 세 명이 나왔는데 일란성인데 다 틀려요 그러면 너하고 너하고 똑같나? 다 틀려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틀려요 다 소중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이거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 기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 이번 주의 키워드는 따라합니다 영적현주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 있느냐 봐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내가 불안 속에 있습니까? 불안? 불안 너브스 Are you nervous? 불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 속에 있습니까? 혹시 두려운가요? 아니면 무서운가요? 아니면 내가 학교 가서 2학기 때 왕따당할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공부 공부 너무 싫어 공부 이번에 공부 망할 것 같나요? 이게 내 현주소가 아니라 내 현주소는 따라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게 내 배경이에요 무한대는 뭐냐 보호자의 축복 따라합니다 말씀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의 말씀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의 현주소는 언약이다 나의 현주소는 보좌다 나의 현주소는 파수망대다 알겠죠? 이거 잡고 이번 주에 학교 갑니다 알겠죠? 2학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파수망대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친구들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